정태야. 예. 성수야. 예. 뭐 같으면 운동해야지. 이건 진짜 할 줄 몰랐어요. 굳이 여기에 덤벨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했나 싶기도 하고. 왜 상까지 와가지고 쇠질을 하고 있는지. 그것도 웃긴 게 관장님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말로만 해요. 그러니까 관장님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. 아니, 애들 돈 내보내야 되니까. 벗어 위에. 뭐야 이게 지금. 빨빨리 나와. 왜 애들 다 벗겼어. 벗겨. 그걸 왜 갖고 나와. 동훈이는. 가슴 앞에. 내신. 이게 원래 일정에 있었던 거예요. 아니죠. 없었어요. 저기 귀신 분들. 스님도 참 간만에 좋은 기회네요. 내 생각에 저기로 옮길 수도 있어요. 직장을. 절대 안 가요. 저기는 고기가 없으니까. 아 맞네. 달걀도 못 먹고. 아 맞다 고기가 없네. 오버헤드 스쿼트. 숨기 시작. 다리 더 벌려. 둘. 무릎 뒤로 가야지. 셋. 둘. 뒤로 빼. 넷. 자. 다섯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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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–. 호오오오오오오오. 아.. itor. 어휴, 이거 알아. 니까 젠. 션 벌려. 자. 들어오. 들어. 들어, 그렇지. 그럼 우는게. 좋아오. 야, 준비 시작. 우리 직원들이 내년 대회 때 우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렇지. 흥규야 인사 쓰지 말고. 야 죄송해요. 그러고. 너 언제. 얼마야. 그렇지. 진짜. 너무 웃겨. 이 새끼 성수 걸어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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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